아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해볼 것은 섀도우 카루타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행메익을 낀 상태고 한 수공기 한 천만 정도까지 나오나 보네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적당한 스킬을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많이 쓰는건들 많은 것 같아요 오케이 마무리 좋아요 다음 페이지 자 섀도우로 모자를 패스해야되는데 오케이 좋아요 오케이 곧 다음 페이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아 아 아 아 아 그만 onto continu 요 마신 오케이 넥스트 페이지 어.. 파컷을 해보고 싶기 때문에 스템을 갈아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니다 아 그게 없네 길드 스킬이 아 길드 스킬이라고 그 뭐지 길쭉 갑니다 바로 갑니다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세졌다 세졌어 패치 이후에 바컷이 약한 1틱 좀 부족한 느낌도 있었는데 뭔가 아주 좋네 와 조각도 13개는 없네 이것이 섀도우의 4루터였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은 감사합니다 그리고 깨끗이